이게 뭐야? 버킷리스트 너무 로봇틱하지 않아? 어디가? 얼른 씻고 나와 씻.. 씻어? 오늘 성현 선배 만나면 옆에서 좀 챙겨줘 닭다리도 좀 내가 찾던 다리가 여기 있네 혜진이가 네 걱정 많이 하더라 우리 까칠하대 말랐대 한 번 튕겼다고 그렇게 바로 포기하기 있어요? 이선씨! 제가 원래 좀 여려요 너 인마 내가 얼마나 걱정해 보여주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동반장 뽕 어 미안